열이 심하네요. 하지만 걱정 마요. 아이는 괜찮을 거예요. 아프자마자 모바일 클리닉에 데려오신 덕분에 이곳 스태프들이 구급차를 불러놨어요. 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더 치료를 받으면 금세 나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 걱정 마세요. 구급차는 꼭 놓을 거예요. 그러니 침착하시고요. 저기 구급차가 왔어요. 아, 왔네요. 구급차예요. 이제 괜찮을 거예요. 곧 나을 수 있어요. 아픈 사람이 누구죠? 여기예요, 여기. 이 아이예요. 저는 병원에 다녀올게요. 조심히 다녀와요. 좋아요, 이쪽으로. 조심히요. 자, 다 텄죠? 잘 되시나요? 걱정 마세요. 꼭 나을 거예요. 치료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굿네이버스 모바일 클리닉은 여기 함달라이 지역에서만 12개의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도 아주 좋고요. 평소 저희가 마을을 방문하면서 비슷한 증상의 아이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모두들 잘 치료받아서 지금은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. 그러니 이 아이도 조금만 치료받으면 금세 나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구급차로 가면 병원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. 이젠 안심하셔도 돼요. 걱정 말아요, 어머니. 금방 도착할 거예요. 멀지 않아요.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건가요? 네, 여기가 바로 병원이에요. 이제 다 도착했네요. 금방 나을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 말아요. 자, 다들 조심히 내리세요. 조심히. 네, 안녕. 지금 중간에서 발견하지 않아요. 지금 얘기하는 게 더 이상. pic screen에서 자주 찍어. 이게 더 이상 워스컷이 없네. 지금 계속avan한 건가요?